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촬영을 하는 이 시점은 3월 24일 7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시간이 언제야? 3월 24일 다 끝나고 한 5시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오후에 촬영이 있었어요 이제 실전이다 개강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남아가지고 이제 시험지 뜨는 거 기다렸다가 시험지 뜨자마자 받아가지고 송글씨 해설 쓰고 송글씨 해설 다 쓰고 이제 답이 안 뜨는 거야 답지가 그래서 답지가 늦게 떠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답지가 떴는데 못 다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내가 다 맞아야지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빨리 확인하실 분들은 빨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3월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맨날 똑같은 말이죠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뭐 정답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얘는 어찌됐건 중3, 중학교 3학년 범위에 대한 시험인 거잖아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전후사정 고려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과학에 대한 발자취를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법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처럼 통합과학 대상으로 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촬영할 생각은 별로 없고 우리 가볍게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요 열의 이동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 했어요 이거 다 풀이해서 했던 거야 첫 번째는 전도 전도의 핵심은 직접 접촉해야 된다 두 번째 대류, 열 원의 직접적인 이동이죠 그래서 이 대류현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통합과학에서 쓴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서 기권의 순환 혹은 지권, 맨틀의 대류 나아가서 뭐 해수,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야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아래에 내려가면서 만들어낸 대류현상은 수많은 과학적 현상을 만들어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얘는 꾸준히 다룰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가 복사죠 복사의 핵심 키워드는 빛입니다 전자기파를 통한 열교환이고 전자기파를 통한 열교환 대신에 우리는 우주배경 복사라는 것에서 예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이 바람이라는 거 보자마자 대류 쓰시면 되겠고요 에어컨에 찬 공기 아래 내려온다 대류현상이죠 라면 물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난로 쬐고 있으면 난로랑 닿아서 뜨거운 거야? 그건 너의 손이 따뜻이는 게 아니라 익는 거야 전도 아니고 대류라는 거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아래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여러 번 이동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은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복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항에서 물어보는 대류에 의한 현상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A, B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풀어 가시면 되겠어 4번입니다 넘어가죠 2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와 대전되지 않았어요 금속구 A는 금속구 B는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막대 P에 의해 각각 끌려오거나 밀려나는 모습 보고 있고요 A와 B는 절연된 실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죠 P라는 거 우리 이렇게 있는데 얘가 대전되지 않았다 해서 힘을 안 받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얘가 금속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신경 썼을까 해줄까 금속구잖아 금속구는 금속이란 말에서 도체란 말이야 얘는 핵심이 뭐냐면 자유전자야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기적 성질들을 만들어내요 금속구가 아니라 도체가 아닌 애들 우리는 절연체라고 부르는데 이 절연체 역시나 사실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 정전기호도 현상이 일으켜 근데 얘네들은 자유전자의 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분극 현상이라 부른단 말이야 기억나? 잘 안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쪽에 전자들이 쏠리는 현상이고 얘네들은 전자가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야 어찌 됐고 우리는 금속구이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자만 움직이니까 전자들이 청력받아서 밖으로 밀리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 전체는 역시나 중성인데 맞아? 가까운 곳이 플러스 되고 먼 곳이 마이너스 되니까 입력이 청력보다 세지면서 당겨지는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당겨져 있고 B란 N은 애초에 음전하기 때문에 전자의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랑 얘의 총전화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청력을 받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A에서 전자는 P에 가까운 쪽이 아니라 먼 쪽이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고 B는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얘가 밀리는 걸 봐서 음전화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P를 제거하면 얘 없어지면 A와 B만 서로 가까이 있는 형태로 유지되는데 A와 B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인력 작용이요 왜? P가 얘한테 했던 역할을 그냥 단순하게 B가 똑같이 해줄 뿐입니다 그럼 A는 역시나 전자 밀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눠지면서 당겨지는 힘 받을 거예요 무조건 인력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ㄴ과 ㄷ 두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